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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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건 빵이거든 빵빵빵빵 짠 이거 크림빵 알지? 3잎 크림빵 이거 3플러스1 무료증정 이거 3플러스1 무료증정 이어갖고 총 4개 들어있거든 4개 들어있는게 동네 슈퍼에서 3,300원이야 4개 들어있는게 3,300원이면 3,300 나누기 4하면 하나당 820원 골이야 하나당 820원 골 이게 총 4개 들어있거든 원래는 정상적으로 원래는 3개 들어있는게 3,300원이야 그러면 하나당 1,100원이잖아 근데 3플러스1 무료증정 이어갖고 총 4개 들어있는게 3,300원이기 때문에 3,300원 나누기 사하해갖고 하나에 대략 820원 골이야 대박이지 4개 들어있고 3,300원 하나당 820원 골이야 먹어볼게 3플러스1 무료증정 하나 무료로 증정했어 먹어볼게 이거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그냥 크림빵이야 3리 크림빵 3리 크림빵 이렇게 총 4,400원 들어있어 총 4개 들어있어 봐봐 총 하나 총 봐봐 이렇게 총 이렇게 4개 들어있거든 4개 봐봐 4개 들어있어 4개 원래는 정상적으로 3개 들어있는거거든 근데 3 플러스 1 무료 증정 3 플러스 1 무료 증정 해가지고 이게 3,300원이야 4개 들어있고 3,300원 하나당 820원 꼴 먹어볼게 이거 그냥 일반 3잎 크림빵이야 3잎 크림빵 4개에 3,300원 먹어볼게 먹어볼게 맛있겠지 맛있겠지 먹어볼게 크림빵 크림빵 3잎 크림빵 먹을게 크림빵 음 음 맛있네 맛있어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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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플러스 1 무료 증정 하나 무료 증정 해가지고 4개 들어있는게 3,300원 하나 둘 셋 맵 맵 4개 3 플러스 1 무료 증정 음 그냥 크림빵이야 크림빵 3잎 크림빵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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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들었어 안에 크림 안에 크림 들었는데 크림 양이 뭐 그렇게 많이 솔직히 크림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 크림 크림 양이 크림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고 그렇다고 크림 양이 조금 들어있진 않고 그냥 적당히 들어있어 일단 크림 양이 많이 들어있진 않고 그렇다고 조금 들어있진 않고 그냥 적당히 들어있어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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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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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크림이 달고 맛있어. 크림이 진짜로 되게 달고 맛있네. 크림이 달고 맛있어. 크림 크림. 빵만 먹으니까 뻑뻑해요. 빵만 먹으니까 뻑뻑뻑해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을게. 우유랑 같이 먹어볼게. 짠. 이거 1A 우유라고 홈플러스에서 1990원에 파는 우유야. 홈플러스에서 1990원에 파는 1A 우유고 1000ml. 홈플러스 자체 제품이고 홈플러스에서 1990원에 파는 1A 우유. 1000ml짜리. 이거 우유랑 크림빵 같이 먹어볼게. 우유랑 크림빵이랑 같이 먹어볼게. 홈플러스 우유. 홈플러스에서 1990원. 홈플러스에서 1990원. 1A 우유. 이거랑 3잎 크림빵 같이 먹어볼게. 그냥 먹으면 뻑뻑하잖아. 우유랑 같이 먹어볼게. 음 음 우유랑 같이 먹을까 맛있네 그냥 먹으면 뻑뻑 뻑뻑 그냥 먹으면 뻑뻑뻑..뻑뻑뻑...뻑뻑뻑 Anderson 뻑뻑뻑 하거든 그냥 먹으면 뻑, 그냥 먹으면 뻑뻑해 우유랑 같이 먹을까 맛있네 우유 우유에 찍어 먹어 볼게 우유에 찍어 먹어 볼게 우유에 찍어서 퐁당 위에 찍어서 먹어볼게 위에 찍어먹으니까 부드러워 이게 빵이 사실 빵이 사실 부드러운 빵은 아니거든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진 빵이어가지고 빵이 빵이 푸석푸석한데 위에 찍어먹으니까 그나마 좀 부드럽네 빵이 푸석푸석한 빵이야 공장에 만들어진 빵이기 때문에 근데 위에 찍어먹으니까 그나마 부드럽네 음 맛있네 맛있어 음 우리 친구들 빵 새거 하나 줄게 우리 친구들 빵 새거 하나 줄게 빵 크림빵 3잎 크림빵 우리 친구들 새걸로 하나 줄게 짠 친구들 우리 친구들 크림빵 한입 먹어봐 맛잇잇잇잇잇잇잇 동네 슈퍼에서 3플러스원 무료 증정 그러니까는 하나 무료 증정에서 총 4개 들어있고 4개 들어있는게 3300원이야 그러니까는 3300원 나누기 4개 하면은 이거 하나당 대략 대략 820원 골이야 820원 골 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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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맛있어 아무튼 맛있어 음 음 홈 홈플러스에서 파는 1A 우유 1,990원 음 음 음 으읍 그래서 감사합니다.